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난 화재 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참사 이틀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여수 국가산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역시 지연 신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단열재나 합성피혁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29분 이곳에서는 오래된 배관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작업자 2명이 질산과 접촉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여수 화학재난방제센터에 접수된 건 오후 1시 이후로 3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지난 7일 여수산단의 또 다른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9일 만에 또다시 유사한 일이 반복된 겁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에 대한 즉시 신고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해 상관없이 15분 이내에 소방이나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토대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누출량을 파악하고 사고 이후 조치가 적합했는지 등을 살핀 뒤 위법사항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은 질산입니다. 발현성 액체로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흡입할 경우 기관지와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은 관리가 부실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로 초기의 판단과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신고를 지연해서 사고 대응을 방해해서 위험을 키우는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여수산단의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19건. 한 해 평균 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6건이 발생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